1. 군사대국화 추인한 미 동북아 군비경쟁 우려된다. 미국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5년 내 방위비를 2배 확대한다는 일본의 계획을 공식 추인했다. 일본은 전후 70여 년간 유지해온 전수방위, 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하는 원칙을 살상 폐기하고 군사대국화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원군을 확보했다. 미 일동맹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 노골적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은 11-13일 워싱턴에서 일본과 외교, 국방장관 2플러스2 회담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고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와 대대적 군비 확충에 강력한 지지를 천명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적 방위비 지출 증대와 새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의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반격능력과 다른 군사협력의 개발 및 효과적 사용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제 토마하크 미사일 수백기를 일본이 사도록 하고 오키나와 주둔 미국 해병부대를 연대규모로 확대하고 기동성을 강화해 활동 반경을 넓히기로 했다. 미일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은 공격, 일본은 방어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할 분담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군사적 도전이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동북아는 각국 간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군비 경쟁은 긴장을 거조시키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상황은 결코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상 강대국 간 군사력 경쟁의 가장 큰 피해국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띌일수록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강대국 간 중재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동북아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냉전 시기 유럽국가들이 유럽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해 냉전적 대결을 완화하고 공존을 달성했던 것처럼 동아시아판 안보협력기구 창설이 그런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독자적인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용인하듯한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미일의 군사력 강화에 맞장구를 칠 게 아니라 외교로울 충동원의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도를 시급히 모색하기를 바란다.